안녕하세요. 2022년 1회 필기시험에 있는 측량 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풀이를 풀기 전에 우리가 매년 여러분들 준비하는 마음, 수험생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건 다 똑같은 수험생의 마음일 겁니다. 잔소리 같겠지만 우리가 측량시험을 항상 이렇게 봐보면 패턴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들, 우리가 이건 꼭 나옵니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장단코 얘기하는데 50%는 꼭 나와요. 50%는. 그러니까 50% 꼭 나온다는 게 뭐냐면 정말 나옵니다라고 했던 그 패턴들, 그 패턴들의 50%는 나온다 이거지. 그럼 50%는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나오는데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형태에서 나오니까 다 잡을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을 다 알아요. 측량은 왠지 싫잖아요. 싫은 부분으로 다 과목으로 잡는데 우리가 이 상태 한 60점에서 70점만 딱 맞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은 1회차, 2회차, 3회차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다만 문제가 좀 신선해.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출제자가 벌써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먹었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출제자가 이런 느낌인 거죠. 저희가 시험 볼 때하고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희가 시험 볼 땐 아냐, 모르냐, 알고 있냐, 풀 수 있냐. 이런 내용으로 물어본다면 지금은 개념을 파악했느냐. 그리고 얕은 내용을 줬지만 혼란스럽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느냐. 상의적인 걸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보면 문제가 제가 볼 때 쌈박해. 그러니까 좀 젊은 스타일이야.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1분, 10초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열받죠. 당연히 이거는 좀 응용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오니까. 그런데 바르게 또 생각해보면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험으로 자꾸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바뀌어요. 제도가 우리가 이제 손으로 다 했잖아요. 토목 산업기사. 이제 제도가 이제 캐드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제도도 이렇게 시험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선거리 2km의 결합트리버스 측량에서 폐합비를 5,000분의 1로 재현한다면 허용 폐합 오차는 다 다 지워버려. 쉽게 말해서. 폐합비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폐합비. 폐합비라고 하는 것이 5,000분의 1이래. 그런데 우리가 어? 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들어가 보자 이거야. 그럼 정도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것뿐이야. 어떤 것. 뭐였어?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거리가 곡선화됐단 말이야. 지구가. 그러니까 실제 거리하고 어떻게 돼? 투영거리하고. 실제 거리는 게 투영거리를 말하는 거죠. 최상거리. 투영거리하고의 오차. 그러면 거리의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각을 우리가 끌고 들어왔다. 거리가 나왔는데 각을 끌고 들어왔다는 형태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이제 딱 떠올리는 거야. 거리의 오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로우초. 로우초 분의 각오차하고 이 형태의 공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표현했잖아. 그거 왜 표현했어? 거리의 거리의 오차가 각오차하고도 같대. 정도가 같다는 거야. 정도가. 거리가 항상 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을 얘기해 보는 것을 한 번 더 찍고. 그럼 폐합비야. 그럼 폐합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폐합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폐합비에 대한 것은 전체 거리분의 전체 거리에 대한 오차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차에 대한 것은 로우초, 이고오차의 제곱, 경고오차의 제곱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였어. 그럼 허용폐합 오차를 우리가 구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럼 허용폐합 오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해보려고 하면 폐합비 5천분의 1로 줬대요. 폐비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거리에 대한 것은 2키로로 줬대요. 미터니까 얼른 단위고차 했어요. 얘에 대한 값은 경고오차, 위고오차에 대한 제곱으로 하면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얘 1로 넘겨서 1로 넘겨서 2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인정해 줘. 구해 줘. 이런 뜻이야. 우리 트래버스, 트래버스라고 짜증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폐비, 폐합비를 물어본 거니까 폐합비에 대한 내용만 끌고 들어가면 된다. 그럼 이에 대한 것을 풀어보게 되면 0.4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일본 문제에서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폐합비, 최악값 이런 것들은 매번 나와. 매번. 매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언하는데요. 2회차에 안 나오잖아요. 배우라게 신고해. 박용복 자르라고. 진짜로. 진짜로. 정말 장담해요. 폐합비, 폐합비, 그 다음에 최악값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번 시험 나오는. 똑같은 건 아니야. 똑같은 시험으로 나오지는 않지. 숫자가 똑같이 변하지는 않는데 폐합비 또는 최악값 안 나오잖아요.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옛날 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할게요. 나옵니다. 매번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측지선은 지표상 두 점 간의 최장거리를 말한다. 맞죠? 라플라스 점은 중력 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점입니다. 라플라스 점은 삼각 측량 또는 천문 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점을 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형태로 여러분들 찾아내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